이거 내 꺼! 내놔! 나도 안 돼! 형이 양보해야지! 이모가 선물 보냈네! 손린이는 곧 학교 가니까 가봐 송훈이는 장난감 너는 기왕이면 똑같은 걸로 보내주지 형이 양보해야지 안 가! 고마워 얘들아 이모한테 고맙도 얘기해야지 고맙습니다 송훈이는 조금만 갖고 있다 금방 싫증 낼 테니까 조금만 참고 양보해 주자 형이니까 그럴 수 있지? 송훈이가 자신감이 없고 자기 주장을 잘 안 해요 송훈이가요? 양보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좋아한다, 싫어하는 건 싫어한다 이런 자기 주장을 집에서라도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송훈이가 정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